안녕하세요. 저는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의 악장 김재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선발되고 같은 해에 스위스 취리 토넬레 오케스트라의 제2악장으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8월부터 파보 예르비의 지휘로 제2악장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프랑스 릴 국립 오케스트라의 부악장으로 초대받아서 말러 시리즈 연주를 하러 와있는데요. 다가오는 저희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의 제3회 정규 연주는 2월 23일 8시 롯데 콘서트 홀이고요. 프로그램은 1부는 피아니스트 임주희 씨가 슈만 피아노 콘셀토를 협연하고 2부에는 브람스 심포니 2번을 연주합니다. 그럼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